어른이? 키가 많이 컸네 어머 웬일이니? 보통 그렇게 젖을까봐는 비옷을 입는거 아니야? 락 앤 롤 언니 그건 아니고 너처럼 이쁘게 너처럼 이쁘게? 뭐야 뭐야? 저희 잦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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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으니까 키도 이렇게 컸네? 그러네? 키가 많이 컸네? 어머 웬일이니? 왜? 뒤에서 네가 쉬하고 있어 울리지마 뭔 울리지 잘했어 응 잘했어 이거 뭐 엄마? 이거 네 엄마 이거 해줘 내가? 엄마 여기 나오는 거야 엄마 쪽으로 둘이 할게 자 하나 둘 아니 엄마 엄마 아멘 간장 care 뒷사지 등장 얘 먹고있어 얘 먹고있어 어 여기 수건만 해 수건으로 닦게만 해 완전히 있는건데 선생님 치울께요 언니한테 언니한테 치워주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치워주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구명토끼 왜 입으셨어? 아 그 저 물이 너한테 튀겨서 빠질까봐 네 아니 젖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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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입었어? 우리는 젖어도 되고 아니 젖으면 안됩니다 아니 그냥 근데 보통 그렇게 젖을까봐는 비옷을 입는거 아니야? 구명토끼를 입고 젖을까봐 해? 엄마 아니 학생이 여기 좀 보여주세요 다시 해봐 엄마 학생 이거 좀 눈 뿌려주세요 으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하하하하하 그거는 있어 은 네 으하하하 하하하하 또 즐겨 기다리고 노란색과 같다 미래가 많다 장랑 부러기 언니 그려줘야 되겠다 언니는 장난만 쳐서 네모나게 변했어 고마워 많이 그려줬는데 너무 기다려줬는데 이제 마인드에 붙을거에요 머리도 두개 붙여요 이쁘게 그려줄 윤수가처럼 하나 윤수가처럼 이쁘게 안 그려주면 윤수가 그림 다 똥으로 뒤집어 놓을거야 그럼 내가 그려줄게 짜잔 짜잔 야호호호 라켓롤롤 하지마 예쁘게 보여줘 나 언제 손을 맞는데 나 언제 손을 맞는데 승합 파놨어 나부생길 그려 언니 예쁘게 그려줘? 너보다 이쁘게? 언니 그건 아니고 나처럼 이쁘게 너처럼 이쁘게? 응 가슴에 털이 났대 내 얼굴에 털이 났어 응 엄마 나 파스타에서 찾아주면 안가 나 진짜 몰라 어디에 있는지 응 엄마는 내가 일어버리면 다 찾을 수 있잖아 그럼 네 책상이랑 책상 타입 서랍이나 뭐 그런 데 있겠지 거기 아닐까? 엄마 진짜 찾는가봐 나 12년차 동안 키우면서 내 물건이 어디인지 아파 여기 여기 이렇게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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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가 좋은 것 같아 가사가 좋은 것 같아 가사가 좋은 것 같아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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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는 오늘도 자기전에 톨플러스를 할건데 우리가 저번에 우리는 아니지 엄마가 허당가족의 완결편을 찍었어요 이거를 기구를 잘못 설치했어요 이렇게 바퀴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저번에는 바퀴가 앞을 보고 해서 이게 좀 이렇게 느낌이 약한가 보다 이제 그러고서 좀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설명서를 다시 보니까 잘못 듣더라구요 그래서 며칠간 고로케 잘못 사용한 걸 알고 다시 제대로 해서 이용하고 있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지금 유나를 보세요 다리를 폈는데 등이 꼬부정해졌거나 등을 피면 다리가 구부러지거나 이게 제일 중요한게 다리를 쭉 피고 엉덩이 위치를 조절하는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절을 한 다음 오오오오 다다다다다 알았어 알았어 스트레칭 효과가 있나보다 이렇게요? 네 놓으세요 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제대로 설치를 하고 우리가 다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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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